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드리는 Q&A 시간 그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라고 할 때 he works, 빈칸, 그 다음에 a hospital 1번 S 맞을까요? 2번 IN이 맞을까요? 출발 Q&A 한번 볼게요 홍보경 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 들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가고 계시다고요 40대 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업을 잘 받으셔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병원에서 일해라고 할 때 works at a hospital 저는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inner hospital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at 이더라고요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병원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지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at a hospital라고 쓴 것 같은데 inner hospital이라고 하면 틀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명쾌한 설명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명쾌한 느낌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푸시면 되고요 깔끔 정리하실 때 믿고 출발 첫 번째 그는 병원에서 일해라고 할 때 뭐가 맞을까요? 정답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at인데 둘 다 맞지만 빈도는 얘가 훨씬 높아요 she works at a hospital 근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자 한 번쯤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질문 주셨던 홍보경님처럼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그러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만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만약에 같은 뜻이면 왜 두 개가 쓰여요? 만약에 at도 되고 in도 되면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at은 뭐냐면 일차원의 점이에요 그게 가로, 세로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on이고요 on은 위란 뜻이 아니라고 했죠 on, 그래서 1차원이 at 2차원이 on, on 발음도 on이 아니라 on이에요 3차원이 높이가 존재하는 공간이란 뜻의 in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상상을 하시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도상에 보세요 지도상 비교점이 되는 거예요 at을 쓰면 그러니까 여기에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해 이런 식이기 때문에 he works at a hospital 할 때 at이 빈도가 높아요 왜? at을 쓰면 다른 곳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과의 관계가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는 at이 딱 빈도가 높은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는 보세요 3차원의 공간이니까 아니 병원에서 일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at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병원에서 예를 들면 행정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 나가가지고 영업을 하셔야 되거나 외부 일정이 있으신 그런 병원 직원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at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t은 지도상 비교하듯이 지도를 떠올리듯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계약관계든 뭐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 at이 월등히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그날만 일용직으로 혹은 그날만 뭐 수리 때문에 수리공이 가서 일을 한다 그거는 at보다는 in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게 뜻이 다른 거예요 3차원 공간은 건물이란 뜻인 거고 그래서 이 건물상에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뭐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at이 빈도가 높으니까 알아두셔라 여기까지 하고 가면 실제로 여러분이 뉴스를 보건 뭐 미드를 듣건 무엇인가 영화를 보건 간에 회화에서도 at이 빈도가 월등히 높구나 라는 걸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끝 여기까지 보시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2번 3번에 구글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는 in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녀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어? 쌤! 4가 하나 늘었네? 자 그러면 도전 she works 아까 금방 봤죠 at도 되고 in도 돼요 단 빈도가 뭐가 높다고요? at이 높아요 그리고 in은 뭐라고요? 식당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at은 뭐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다른 것과 비교되는 거죠 서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식당 관계자일 수 있고 이 사람은 꼭 거기에 주방장에서 일을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가서 뭐 이렇게 식자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얘가 빈도가 높아요 정답은 1번인데 쌤! 3번은 안 되나요? 식당을 위해서 일한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세요 지도상에서 다른 곳과 비교되는 것은 뭘 쓴다고요? s예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느낌의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쓸 때는 in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for는 우리가 위에서 란 뜻이죠 다른 곳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을 위에서 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 계약 관계가 분명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계약 관계라고 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for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공식적인 느낌도 들어요 자!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는 지도상에서 비교하니까 이런 거고 e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 물리적인 건물인 거고 for는 위에서니까 딴 데 안 돼! 그래서 계약 관계가 가장 분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she works for a restaura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나왔던 works for a hospital도 돼요 그런데 이때에는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분명하더라 이런 뜻인 거고 그래서 공식적이고 이런 뜻이 더 강해집니다 무엇에서는 얘가 더 쉽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일해 우리말로 거기서 일해 이런 식의 느낌이면 as이 쓰이는 거죠 자! 됐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구글에서 일합니다 자! 여기 안 되는 게 한 게 있어요 네! 다음은 구글에서 일해 할 때 정확한 계약 관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글을 위해서 일한다 그럴 때는 works for 얘도 정답이에요 예! Tom works at Google 이것도 맞아요 예! 뭐 애플이나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이렇게 예! 구글에서 일한다 할 때 Tom works at Google works for Google 다 가능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가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물론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임시로 일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알바를 한다든가 근데 구글도 물론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액이 제일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Tom works in Google 이라고 하면 빈도가 떨어지면서 이거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왜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힘을 한번 조금만 확장해 보자고요 구글은 들어갈 때 보안도 있을 테고 굉장히 철저한 하나에 갖춰진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할 때는 계약 관계가 거의 다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for 라고 하는 게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구호체에서는 얘가 많이 쓰이겠죠 계약 관계 둘 다 as나 for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빈도가 있고 얘가 공식적 얘는 at 하고 쓰면 구호체에서 편하게 많이 쓰인다 근데 이는 일종의 계약 관계도 없고 이런데 여기 가서 일을 한다 그것도 지금 일하는 중이 아니라 늘 일을 한다 이렇게 현재 습관처럼 보여주는 거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머릿속에 남겨둬야 될 딱 하나는 뭐냐 하면 아 비교되는 지도처럼 보이는 것에 여기서 일해 구호체에서는 at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 딴 데가 아니고 이렇게 계약 관계는 for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충분히 어감과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 intuition을 갖게 되신 거예요 원어민은 이런 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잘 설명하지 못하듯이 직관용은 있지만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냥 그냥 그렇게 써왔으니까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알짜배기니까 다 가져가세요 생각하는 힘 형태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 different forms have different meanings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언어학자들이 말을 한 거라고 그랬죠 점구가 만든 유용한 영어지도 이근철 TV 자 병원에서 일해 라고 할 때는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뭐가 빈도가 높아요 she works at a hospital 이게 빈도가 훨씬 높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별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냥 가시면 여러분 저도 힘 더 내라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셨죠? 감사해요 그냥 가시는 분들 미워요 bye take good care 어쨌든 그냥 가시는 분들 건강은 챙기세요 오케이